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최원호 교수입니다. 작년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유행병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유행병에 대응하는 살균, 멸균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마스크를 30장까지 동시에 멸균이 가능하고요. 마스크나 유행병 대비해서 의료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개인 방어구라든지 거의 대부분 일회용입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환경 측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개발을 하게 됐고요. 작년 12월 초에 시각적 인증을 받아서 바로 생산을 통해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두 번째 제품은 그거보다 사이즈가 큰 제품이고요. 마치 세탁기, 드럼 세탁기를 상상하시면 되는데요. 의료진들이 사용한 헬멧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이런 거를 멸균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안에 그냥 집어넣고 문 닫고 스위치를 누르면 그냥 바로 내부가 전부 멸균이 되는 이런 목적의 제품이고요. 이거는 특히 의료진들이 사용한 개인 보호, 의복을 최대한 7번까지 살균이 가능하고요. 음압병색이라든지 4가지, 5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목적의 필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헤파필드인데요. 저희가 기대하는 건 프라즈마필터를 같이 사용해서 살균 성능을 높이고 헤파필드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이런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개발합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접어서 크기가 한 이 정도 되는데요. 환자가 침상 위에 누워서 이렇게 들어와서 밀면 이게 쭉 이렇게 펴지게 돼 있거든요. 쭉 펴지게 돼 있고 요만한 공간 안에 환자가 들어가서 그 안에 문을 닫으면 아이솔레이션이 되게 환자가 있는 공간하고 그 나머지 앰뷸런스 내의 나머지 공간을 분리시키겠다는 게 목적이고요. 경장사 제품 대비해서 멸균 속도는 10배 정도입니다. 존선인존선 제품 경우에는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데 반해서 저희가 개발한 멸균기 경우에는 5분에서 7분 정도입니다. 학생 창업을 한다고 2015년에 찾아올을 때 제가 말렸습니다. 학문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설득을 오히려 했었는데 창업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도왔습니다. 카이스트 창업원에서 지원해주는 앰드런 과제 지원을 3번을 받았습니다.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고 있던 걸 실제로 실물로 구현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멸균기 개발에 한 3년 정도 걸렸는데 그 회사는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예비 유니콘 기업에 선정이 됐고 지금 만든 플라스마 멸균기는 50여 개국에 수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학교의 기초형 성과에서 출발을 해서 학생 창업 기업을 통해서 완전히 제품화까지 한 사이클을 전부 경험을 해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example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불안입니다. 재미있으세요?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운전을 하고 가면 항상 같은 길로 가기를 싫어하거든요. 저는 어떤 목적지를 가더라도 이전에는 가보지 않은 길 이전에는 가지 않은 다른 골목으로 돌아간다든지 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식으로 다니다 보니까 가족들은 불만이 많죠. 그런데 저는 연구도 그런 식으로 해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연구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다른 재미있는 거 이런 걸 찾아서 연구를 해왔고요. 플라즈마 학문이라는 이름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분야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에 관심이 많고 기여를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